최근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 전종서에게 연애하는 법을 묻다 편에서는 영화배우 전종서가 게스트로 출연하였는데요. 대화 중 우리의 추적에 대한 주제가 나오며 논란 아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종서에게 본인이 출연한 넷플릭스 종일집 공동경제구역의 한 대사를 보여주는데요. 대사 내용은 토큐 아 딴 데도 아이고 아필 토큐인데? 그야 나쁜 짓을 할 거잖아 라는 대사를 보여주는데요. 이에 정재형은 전종서에게 그러니까 일본이 옛날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제 토큐가 나쁜 짓을 했다 하면 그게 말이 될 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같은데?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어 근데 그거는 종서씨 제가 볼 때는 종서씨가 대접관이 좀 잘못된 거 같은데 라고 말을 하자 전종서는 대접관이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정재형은 그러니까 우리의 주적이 어디인가? 라고 하자 주적이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적 진짜 적 우리의 적이 누구냐? 북한이에요. 북한 어 아니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김씨 일가 3대 세습을 일삼는 이라고 말하며 3대 세습을 일삼고 있는 저 북함놈들 저 김씨 왕족 저놈들이 잘못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이 말을 왜 못해? 라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이후 일부 네티즌들의 댓글로 굳이 저런 얘기를 예능해서 왜 하냐? 조금 무리수인 듯 전종서 되게 곤란했겠다 같은 댓글이 달리며 서로 감론을 박을 펼치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식대학은 해당 주적 발언으로 구독자가 순간 1만 명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입대 후 훈련소에서부터 안보 교육을 받는 동안 우리의 주적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북한이 주적이다라고 거의 세뇌를 받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되면서 이 주적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주적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주적이란 보통 일반 사회보다는 군에서 자주 쓰이는 의미로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이념 그리고 주권에 대해서 위협을 가할 의도와 능력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한동안 국군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을 제외하곤 북한 정권과 북한군만을 적으로 규정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선 북한 정권과 북한군만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까지도 포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국방부는 특정 주적 개념을 빼고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으로 규정했고요.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북한 정권과 북한군만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발간하는 국방 백서를 보면 2020년의 경우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만 해봐도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이 주적이 맞죠. 남북한이 반으로 갈라져 서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이로 인해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과 중국 또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 보이던 경제적으로든요.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은 우리의 주적이 왜 북한이냐며 일본, 미국이라는 사람들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토론에서 발언했던 내용이 회자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 내용을 보면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아,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의 본인께서 지금 대통령이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우리 유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관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것이고.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 그래서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이...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주적이라고 말씀 못하신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러합니다.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시대의 흐름과 정당에 따라, 그리고 당시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국방부에서 사용되어 지는 표현은 달라지긴 합니다. 당시 유승민이 주장했던 국방부의 주적의 뜻은 정통 보수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 및 이명박 정부국 방백 서조차 주적이라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부드러운 표현인 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사조에는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에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주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주적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주적이 누구냐고 한다면 당연히 북한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